참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.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처음 입어보는 날. 포기하고 싶을 때도 진짜 많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예쁘니까 그게 모두 다네요. 제가 흘린 땀이 여기에 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대한민국 레슬링 리우 금배! 지난 4년,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. 저보다 더 엄청난 선수들이 많거든요. 그걸 이기나 이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리우올림픽 꿈의 무대를 향한 태극전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진한 땀방울. 절실한 투혼의 기록입니다. 결전의 그날이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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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